하나님 말씀은 사무엘 하아 8장 14절입니다. 한 성경 구절입니다. 사무엘 하아 우리 다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 하아 8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사무엘 하아 8장 14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다윗이 애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애돔의 수비대를 두니 애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요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이제 사무엘 하아 8장에 들어가면 다윗이 이곳저곳 전쟁에서 이긴 이야기들을 쭉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그 언론 한번 보시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사무엘 하아를 썻는 성경 기록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우리 8장 1절 이후에 다윗이 어디를 칩니까? 블레셋 사람을 칩니다. 블레셋 정복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해변을 따라서 쭉 있기도 하고요. 블레셋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 사람들의 무기가 이스라엘이 전해 청동기를 가지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은 철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청동기가 철기를 못 이겼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무기도 그리고 여러 가지 요건도 좋지 않지만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했다. 2절 다윗이 또 어디를 칩니까? 모합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조궁을 받고 3절 르호바의 아들 소방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어떻게 해요? 회복하려고 그러다가 다윗에게 치명타를 입습니다. 그런데 치명타를 입고는 거기에 있는 말도 그다음에 병고도 굉장히 많이 빼앗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 보면 우리 다 같이 4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가정에서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마병 1,700과 보병 2만을 사로잡고 병고 1백성의 말만 남기고 그 외에 병고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아멘. 그런데 엄청난 말과 그리고 병고를 빼앗습니다. 그런데 말 빼앗고는 거기 병고 한 100대 정도만 끌 수 있는 말을 제외하고는 전부 말 뒷 힘줄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신명기설을 이렇게 보면 앞으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이 나오면 병고를 많이 두지 말라. 세상 다른 나라들은 전쟁할 때 보면 병고를 굉장히 많이 두고 싸운다. 병고를 많이 두지 말라. 그리고 그 말을 얻기 위해서 애국으로 사람들을 보내지 말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이걸 다 끊어버립니다. 이 당시에 말이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말 뒷 힘줄을 다 끊어버립니다. 왜요? 이것 보면 욕심이 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잖아요. 이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럴 때 정말로 이런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요. 배울 게 굉장히 많습니다. 사울은 어땠어요? 사울은 자기 욕심 때문에 아주 기름지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 이름 되면서 이거 제사드리려고 내놨습니다. 백성들이 죽이지 말자 그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다 이렇게 사리사욕을 위해서 다 보관을 했습니다. 다윗은 그냥 끊어버립니다. 사절입니다. 뒷부분. 병거 1백성의 말만 남기고 그 외에 병거의 말은 다 발에 모여 힘줄을 끊었더니 이거 그냥 쉽게 보지 마세요. 쉬운 거 아닙니다. 다윗도 전쟁하려고 하면 말이 필요해요. 다윗도 군비를 마련하려고 하면 이런 말들도 팔아오면 돈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 끊어버리더라고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해서. 그리고는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 다메색 아람의 수비대를 두메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그거 다 표를 해놓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어떻게 전쟁을 이겼습니까? 이거 원래 싸움 잘하는 사람입니다. 골리앗도 이기고요. 전쟁하는 데 가서 보면 용감하고요. 지혜도 있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천만한 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긴 거 아닙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무슨 힌트를 줍니까? 다윗이 이긴 것은 다윗이 그렇게 해서 이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께서? 여호와께서. 6절 뒷부분.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기게. 누가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이기게. 이 말씀 잘 표를 해놓고요. 우리 한 세상 삽니다. 한 세상 승리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어떡하든지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하면서 삽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십니까? 아시잖아요. 순종하는 자. 그 말씀이 있으면 아주 무겁게 받는 자. 우리 오늘 107장 아까 찬성을 드렸지만요. 그 다윗이 정말로 한나라의 왕입니다. 법계가 들어가는데요. 이게 얼마나 기쁘든지 춤을 등실등실 춥니다. 부끄러움도 모르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만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 우리를 붙드는 인도자십니다. 그게 있으니까. 한 사람이 춤을 등실등실 추니까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한 사람만 딱 안 한다고 그랬죠. 기록된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왕의 딸이라고 그랬습니다. 참 사울왕과는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폐하시잖아요. 다윗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러면 가슴이 펑펑 띕니다. 힘줄도 다 끊어버리잖아요. 이거 쉬운 일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마음속에는 하나님만이 계신 거라. 그러니까 내 마음의 합한 자. 성전을 짓겠습니다. 성전은 못 짓게 하지만 그 마음은 다 받아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7절 보시면 7절 얼른 보시면 그게 건방패라는 말이 나옵니다. 건방패 뺏었습니다. 8절에 보면 노시라는 말이 나옵니다. 노 또 뺏었습니다. 이게 다 뭐 하려고요? 어떻게 하려고? 그 다음 성경 말씀 보면 다 여호와께 바쳤습니다. 왜 바칩니까? 이것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가서 전쟁하는 것마다 은그릇, 건그릇, 노그릇, 그리고 노, 금, 은 이런 게 있으면 전부 다 뺏어와서요. 차곡차곡 쌓아놓습니다. 왜요? 자기는 성전을 못 짓지만 누가요? 자기 아들이 짓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 이렇게 준비를 해놓습니다. 10절 뒷부분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노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11절 다이도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드리되 제가 정보가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을 노력한 것과 함께 여호와께 다 드립니다. 왜 드립니까? 이거 자기가 쌓아놓고 자기가 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거 아시잖아요. 은행 잔고가 늘어가면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깨도 딱 이렇게 되고. 다윗이라고 그거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면 전부 창고에 다 집어넣으면서 이거 하나님 이거 하나님 겁니다. 이거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이거 하나님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다 갖다 집어넣는 거 있잖아요. 13절. 이제 다윗이 또 이런 곳에 가서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14절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애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애돔의 수비대를 두니 애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이기게. 여기 요셉에게 오면 어떻게 되죠?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어떻게 해요? 형통하게 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형통이든지 그게 이기든지 뭐든지 간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되고 형통하게 됩니다. 그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자들입니다. 생각보다 성경 말씀은 간단합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쓰시더라고. 그런데 다윗이 어떤 면을 씁니까? 그러면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도 주시고 승리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15절부터 보면 사울이 다스릴 때는 이런 내용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15절부터. 이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어떻게 정치를 합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서 15절 공과 의의를 공이라는 것은 재판할 때 공정하게 하는 겁니다. 의의라는 것은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재판을 어그러지 않게 이렇게 해나가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을 하나님의 공과 의의를 가지고 행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필요한 게 뭐예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윗을 보면서 꼭 보시라고 그런 게 있습니다. 다윗이 신앙을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다음 또 보라고 그런 게 뭐죠? 다윗의 리더십을 보라고 그랬습니다. 다윗이 이제 사람을 씁니다. 제일 눈에 가시같이 속에 가슴에 채점거리다 꽉 누르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요합 장군입니다. 요합 장군. 말을, 자기 말을 아주 면전에서 안 듣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16절 보실래요? 다윗이 자기 나라를 다스릴 때 사람들을 쓴 게 나옵니다. 16절. 수루야의 아들 요합은 뭐를 시키죠? 군대 장관. 새로 나온 번역은 군사령관을 시켰다고 합니다. 군사령관을 시키면 잘못해서 마음만 삐끗 잘못 보고 뭐 역심이 돼가지고 이걸 잡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다윗이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썼습니다. 사울은 그런 내용들이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요? 기도하면서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저런 탤런트를 가지고 있으면 그냥 썩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걸 내치기 위해서 회의를 하거나 아니면 자기들끼리 모이면 온 나라의 에너지가 어디로 갑니까? 글로 갑니다. 폐하, 왕이야 막 이러면서 싸웁니다. 그런데 아주 간단합니다. 저 사람은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다. 군사령관. 마음 속에 정말로 들지 않아도 군사령관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17절. 아이돌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다르의 아들 아이멜레그 모여 제사장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슬아야는 모여 서기관. 서기관은 기록하는 사람이잖아요. 16절 뒷부분에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요호 사바스는 무엇을 시켰습니까? 16절 뒷부분 사관. 사관은 뭡니까? 역사에 관한 것을 기록하는 겁니다. 원래 사관이라는 뜻 자체가 뭔가 기억나게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를 정확하게 기록하면 오 그때 이런 일이 있었지. 그런데 그때 우리가 너무 하나님께 잘못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어. 이렇게 하는 것을 기록하는 게 사관입니다. 그 다음에 18절로 다시 넘어가시면 17절은 제사장과 서기관. 18절은 요호야다의 아들 분이안은 그레스 사람과 블레스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뭐를 시켰습니까? 대신을 시켰습니다. 군사령관을 시키거나 아주 가까이 있으면 제사장의 뭐를 통제하거나 이런 걸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들들은 조금 높은 자리라는 뜻이에요. 여기 대신은. 그렇게 해가지고 통치를 하게 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분들. 사무엘 하루 들어가면서. 그리고 이제 다윗이 왕국을 세우면서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사울에게는 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회복이 되고 사울에게는 볼 수 없었던 공의와 공과 의의가 행해지고 사울에게는 볼 수 없었던 사람들을 이곳저곳에 적조적서에 놓게 됩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딱 한 사람이더라고요. 누구요?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가 싹 바뀌더라고요. 사랑하시는 성도분들. 이 한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불러줍니까? 이 한 사람을 성경은 복의 근원이라고 불러줍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가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You shall be a blessing. 내가 복덩어리 자체가 되리라. 그래서 내가 어디든지 가 있으면 너 때문에 복을 받는 사람이 생기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가 복을 비는 사람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 한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딱 잘 섰습니다. 잘 선 이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이런 기운이 확 살아나고요. 이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편히 되고 이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이 쫙 펴져갑니다. 지금 다윗이 이렇게 막 정복을 하고 이기고 그러면서 시를 여러 군데 썼습니다. 시를 여러 군데 썼지만 오늘 10편, 60편, 4절하고 7절, 8절 아마 가정에서는 이게 컴퓨터에 그냥 나갈 겁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60편, 4절.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신 나이다. 다윗이 나가서 다른 나라를 막 정복을 합니다. 그 정복을 하는 것을 자기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요호와 하나님께서 깃발을 주십니다. 그리고는 진리를 위하여 달게 그렇게 진리의 깃발인 거죠. 그럼 이 진리의 깃발은 뭐하는 겁니까? 요호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손에 전쟁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가서 정복하고 이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다윗 안가가 싸우는 전쟁은 진리의 전쟁입니다. 요호와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깃발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10편, 60편, 7절에서 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라시 내 것이요. 문하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고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합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세사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이제 다윗이 나가서 막 정복을 하면서 모합은 나의 목욕통이라. 이 목욕통은 발을 씻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복하게 해 주셔서 우리의 정복지가 될 거고. 에돔은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신발을 던지면 신발을 닦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거기도 우리의 종이 되고. 블레세사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블레세사는 같이 전쟁을 하면서 다윗이 쳐돌아온다. 우리 잘못하면 죽는다. 그러면서 막 외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다윗 한 사람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윗이 되고요.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고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 주변이 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복받는 사람이 되는 비결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있고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잘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오늘도 이 말씀 붙으시고요. 한 방랑자가 정말로 그렇게 울면서, 불면서, 기도하면서, 쫓아다니면서 막 불을 지지면서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결국에는 손에 붙들고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순종하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리고 하나님 그러면 무슨 일을 다해서라도 하나님 붙들고 섬기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다윗 한 사람이 이스라엘에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 신앙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강승해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사람, 사람끼리 공과 의과 하나님 세워져 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의 큰 특징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이라면 사람의 일을 뒤로 두 번째로 세 번째로 물려놓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봅니다. 하나님 21세기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잘 지키며 그 뜻대로 명령대로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하시사 하나님이 우리 한평생을 들어서시는 귀한 역사들이 가정마다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참 세상이 험악한 세상을 하루 삽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내일 또 눈을 뜰 때까지 주의 신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